유주우 질문해 주세요. 나에게 가장 서운했을 때는? 아~~ 아~~ 아이들 많지 너무 많아 여기서 그냥 계속 말해도 돼요? 말해라 빨리 계속해서 오디오 안 물리겠지? 하나 더 하면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스태키 있을 때 성적을 보내주시고 금연하세요 우리 우주는 사교육을 따로 시키지 않아서요. 이게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걸까요?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, 어머니. 잘한다, 잘한다. 하하! 그 자리 미친다! 그 자리야! 이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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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ires 하고 지금은 불러야지! 저 올라와! 심장이 올라와! 자! 자! 우리 오라이! 자! 자! 유지! 자! 유지! 자! 유지! 자! 유지! 자! 유지! 그! 말로 해야! 말로 해주세요! 지금 몸이 안 보여가지고요! 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! 야! 뭐야! 왜요? 막혀보라고! 다른 사람 들어간 거 아닌가? 유지야! 유지야! 언니가 얘기해줄게! 자! 오! 시피나 봤구요! 오! 시피나 봤구요! 오! 시피나! 너무 무서워졌어! 아니! 정색하지마! 오! 정색! 상상만 해도 싫어! 네! 내 첫인상 어땠어요? 정말! 내가 첫인상 이제 또 할 말 맞지? 맞아! 내 옆에다 말할게! 다들 조용히 해봐! 언니가 말할게! 아! 언니는! 시피나! 시피나! 자! 유지채로 봤구요! 우주 너무 무서웠어! 귀신같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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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! 달걀 달걀 달걀! 다시! 달걀 달걀! 아니! 아니! 너무 무서웠어! 너무 무서웠어! 2! 달걀! 안녕! 자!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! 여기까지! 100! 100! 시작! 안녕하십시오! 사랑이예요! 사랑이예요! 사랑은! 사랑이예요! 되게 멋있다! 안녕하십시오! 사랑이예요! 사랑이예요! 전 좀 낮았는데요! 저에게 바라는 점이 뭘까요? 사랑이예요! The heck 아이돌 23살인 나 procrastin 사랑이 잠장한 Fonts nor 사랑이예요! 사랑하는지 사랑이예요! 아 Allāh 사랑이예요! 대 priorit Devil 사랑이 반전 매력이라는거죠? 그거를 스크린해서 나는 집에서 하면 어떡합니까? 가끔이 아니라 자꾸 어깨에 기대잖아 어깨 좀 아파 머리가 빨라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흰옷 입었는데 자꾸 베이스 비비지마 완전히 증상 여유가 아닌가 자 심장에 점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1번 감췄하구요 내꺼중에 제일 부러운거? 없어 나 쟤게 쌤을 잘 못살았어 나 은하꺼중에 부러운거 있어 아니 그 넓은말을 왜 그렇게 쓰겠지 나 그 넓은말을 왜 그렇게 쓰겠지 나 그 넓은말을 입어봤어 깨끗하게도 움직이잖아 이제 향수 꺼진다고 향수 엄청 놓았다고 할 때 나 은하트 혀신한테 맡아본 적이 없다고 왜 살았어 원래 이런거는 혼자 맡아야되고 남이 되게 많이 맡으면 그거는 조금 민폐잖아요 속삼을 때 여기가 너 오른쪽도 했으니까 오른쪽도 좀 도와줘 맞아 그래서 넌 좋겠어 나는 오른쪽도 나도 많이 도와줘 그리고 넌 진짜 귀여워 사랑해 됐어 이미 다섯명의 한마음이 되서 나를 지키게 할거 같아 넌 이렇게 해보는거야 너 왜그러니 이거 방금 이거 이렇게 하는거야 너 왜그러니 이거 소원언니다 맞지 맞지 1 1 9 95 시작 질문해보세요 다음 생에 나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? 없다 질문사가 질문는? 왜 이렇게 질문으로 하는거야 질문사는 내가 어떻게 하는거야 질문 응 질문 재미없었더라 딴 걸 하자 질문 없으라 나한테 감동한 적은? 없으라고 특별한 것들 없어 질문 재미있는 나한테 재밌는 거 나한테 감동한적은? 아니 왜 이렇게 나와있는거야 플러포트에 아니 빨리해 아 빨리해 나에게 바라는 점은? 아 있어 있어 말해도 돼? 말해 말해 어 말해? 어? 말해도 어떻게 해? 안 말해 아니 그 소원이 그 먼지 있잖아 먼지 어? 지금 먼지 잘못 온다고 그러는데 나 태딩이 싫어하고 어? 어느 사람 다의 옷이 잘못이 없네 그리고 그러면 개 깨끗쳐 그리고 부탁인데 거실이 뒤에 좀 가져가주세요 아 아 맞아 거실이 언니 같은 거 알았어요 아니 방이 깨끗한게 아니라 집에 다 거실에 있어 아 방은 깨끗한데 소파도 다 언니꺼야 맞아 거실이 무슨 언니 방이에요? 하하하 허허허허허허허 어 다음 질문? 네 질문 해주세요 어 소원이에 소원이에게 저장 부러워쳐 어 이건 좀 있다 금발이 잘 어울려 뭐가 잘 어울린다고요? 금발 금발 엄지야? 금발 아 금발 솔직히 언니 머리 그 뿔이 눈치 좀 있으면 금발로 잘 나와드려요 신비야 고마워 하하하하 네 신비야 신비야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신비야 아 그러니까 금발 계속해요 몇초 남았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 마지막으로 나에게 가자 아 다음? 아니다 빨리 가자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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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단점은? 단점? 그것도 많지 어 그것도 좋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말해 빨리 지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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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개선 최애 10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제 110으로 시작할게요 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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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년동안 내가 변한점은? 하하 이거 진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일단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 아니? 하하하하 본인이도 잘 알지 않나? 조금 예뻐졌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저런게 제일 문제고 진짜 어 왜 그러는거야 진짜? 하하하하 예쁘니까요 근데 예린언니는 뭔가 변화하는건 별로 없어 딴 질문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른데? 방금 유주가 말했죠? 아니요 신빈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데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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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딴거 내 딸이들 아 너무 웃겼어 나에게 가장 서운했을 때 서운했다는 거 진짜 많은데 몇 개 말 할까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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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나섰다! 찍어주세요! 찍어주세요! 선생님이 나섰다! 방금 내 발을 쯤 하래 그랬어! 몽돌이를 그렇게 나쁘죠! 나쁘죠! 몽돌이 나쁘어 나왔어! 이 언니가 날 만져요. 나는 만진다는 건 싫어하는데 만지는 건 좋아. 진짜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. 맨날 장비도 만들고 내가 만들려고 한 걸 싫어해. 정말 이기죠. 좀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보세요. 됐겠죠? 어 다시! 다시? 사람이 아닌가봐요. 아니요. 이야기했다. 엄지. 선사 파이체 내꺼랑 니가 들어오는 이야기야? 선사는 선사. 선사는 이기. 아 이 목소리 너무 탐난다. 이 목소리로 노래 부르면 진짜 잘 받으셨다. 자 이제 찍혀됩니다. 동다리 토로롱. 어디 갈게요? 자! 오! 동다리 토로롱 비리리리 짠. 야오! 내가 안 해보고 안 돼! 질문 줘. 질문 주세요. 질문 드릴게요. 내게 가장 실망했던 점. 나 실망했던 것보다는 우리 아빠 찐대가 딱딱했을 때 너 메시 줘서 정말 고마웠어. 감동이었어. 고마워. 아. 아. 왜 이렇게 손이 나서 저 심장이 근데. 찔 것 같은데. 어. 내꺼 중에 제일 부러운 거. 나 그 이 침대에 있는 토끼. 침대에 토끼 가져가고 싶어요? 어. 그거 근데 노리는 사람 있지. 그거 또. 고마워했어. 어. 미안하다. 야 나는 머리. 나는 꼬이. 나 귀. 나 귀가 잘하니까. 아니다. 나 몸통이 좋아. 몸통이 면적이 잘 넓어. 안 좋아할 수 있어. 아 나는 이 침대. 나이 제일 좋아해. 제일 원하는 게. 아까 우리 제일 신박 올려야 되잖아. 나는 누나를 사랑하는데. 누나가 토끼를 사랑한다고. 우리 염지야. 어? 아. 아. 야. 지금 딴 거 해봐. 이거 별이 없어요. 지금. 지금 내가. 김엄지한테. 그거 진심으로 지금 나빠? 아하하하. 오직 겨우 세야지. 김엄지가 떼주는 거야. 김엄지한테 전화를 해봐야겠어요. 어. 아. 김엄지. 근데 김엄지가 내가. 뭔가. 내가 잘못했거나. 내가. 주의를 집중 안 할 때.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. 그거 아닌데. 그거 아닌데. 그거 아닌데. 가끔 내가. 엄지도 좋고. 김엄지도 좋으니까. 김엄지 출연하는데. 너가 정말 정직해서. 파울했어. 정말. 김엄지한테 먼저 와. 와. 야. 언니한테 정직이라면. 언니 잘 안 있어. 잠깐만. 그래. 저는 김엄지 부터. 한 번 유지 언니인데. 유지 언니 맞으러. 아. 했거든요. 이 바보야. 아. 지금 딴 거 없어요. 여러분. 지금 뭐 하죠. 제자리 좀 해봐. 야. 재밌게도 해봐. 재밌게. 너 또. 애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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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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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 하자. 야. 야. 저 근데 진짜. 왜 이렇게. 냉정하게 듣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. 궁금한 거 있는데. 저. 옛날 보다 진짜 재미 없어졌어요. 어. 나 진짜 여기서 재미 없어졌어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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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귀찮아 귀찮아 질문 좀 딸기 해주는 와우 너무 귀여워 신비야 빨리해 질문? 너 빼고 다 유주야 와 질문해 질문? 내가 제일 예쁠 때가 어때요? 다른 질문 해 아 있지 너 출발했을 때 좀 예뻐 믿다 맨날 해 출발했을 때가 뭐야?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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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신비야 내가 예전에 너가 얼굴 이불로 덮고 가는 거 봤는데 근데 제일 예뻤어 신비야 나 유주인데 신비야 너 이불 덮고 가는 거 예뻤네 신비야 나 유주인데 너 손이 진짜 예뻐 너 손이 진짜 예뻐 아 네 다음 질문 할께요 아 네 다음 질문 할께요 어 그러면은 음 빨리 나한테 서운한 거 대박 많지 많지 신비였지 신비야 나 유주야 하하하하 너 잘 돼요 얼굴이 덮고 다 그대 고마운 거 신비야 나 유주인데 나 원한 거 없어 너 왜 너가 싫어해? 너 나한테 나한테 오지 않나 성함은 네 아니야 유주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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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주야 나 원조 유주야 근데 나 솔직히 요즘 나보고 예쁜 날 안 할거야? 나 너 유주 무슨 신비야 나 유주인데 나 나 여긴 언니라도 활용없이 기다렸는데 그럼 그럼 내가 컵컵 컵 한 번 지키자 신비야 아니 야 유주인데 자꾸 반만 찍찍 하더라 하하하하 신비야 나 유주인데 오늘 나랑 밥 안 먹어 내 얼굴이 반만 사라지는 거 하하하하 신비야 너는 나 진짜 웃겨도 못 나겠다 다른 질문은 뭐 신비야 유주가 장난이야? 그럼 내가 이거 하는 거 장난갔나? 진실이야 끝났어 아 표정 하날따락이 없어요 끝났어